안녕하세요. 저는 앙쿨입니다. 이건 ZB1 폴더 프리클리프 Part 2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드리언에 대한 내용은 패드리언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확인해볼까요? 그들은 셔츠 만들었죠? 오케이! 또 내 예술 감각을... 티셔츠 리폼 continues! 자, 규빈씨 과거하세요. 시-작! 반-찍할게요. 리폼을 티셔츠의 쉐입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진짜 디자이너처럼 해줄게. 이것도 포인트야. 이건 인정할게요, 형. 한빈이 열과성을 다 하셨네요. 예쁘다.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형광극? 괜찮아. 제가 안괜찮을 수 있어.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괜찮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You can't paint me. You have to paint the shit. 뒤에가 진짜... 뒤에 뭐야? 생선 아니야? 생선 아니야? 저는 일단 시간이 모자라서 좀 아쉽긴 했는데 약간 우주를 표현을 했고 정신 상태라며요? 규빈이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저희가 생존에 있는 이 차원에서 무슨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규빈이만의 세계를 좀 우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 안에도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안에도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5핀을 사용했습니다. 약간 비대칭. 불규칙 속의 규칙을, 구조화 속의 조화를. 저는 뒤에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이걸 뭘 표현한 거냐면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표현한 건데요. 사실 말은 그렇고 말기를 그리려고 했는데요. 파란색으로 그리니까 너무 심심해서 약간 빨간색으로 그려봤어요. 그렇구나. 어떠신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인데? 돈 안 받아도 돼. 물감이 잘 마른다면 잠옷으로 입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안 만족스러운 척 하는 거 봐. 진짜 예쁜 것 같아. 백이 진짜 예쁘다, 백이. 좋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2D 애니멀, 동물의 왕국. 저는 제가 할게요. 자신 없는데 그릴게요. 자신 없으세요. 저요.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님 그려드리겠습니다. 영감님 그려드리겠습니다. 영감님 그려드리겠습니다. 오 이게 느낌이 나아. 오 이게 느낌이 나아. 기분이 나아. 미안해요 테레. 미리 사과. 뭔진 모르겠지. 병아리. 뭐하는지. 워이라고여? 닭 아니에요? 뱅. 뱅. 원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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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클, 원서클. 원 비약 서클. 원 서클. 원서클, 원서클. 원 빅 섀클. 원 서클, 원 비약 서클, 원 비약 서클. 원사클, 원시퀄, 원 사클, 원 비약 서클. 토끼는 아예 그려줬고 그리다가 손가락에 묻어가지고 딱 뺀 흔적과 닦았다고? 토끼 I think the bunny is the only good one. What have you done? One circle, one big circle, 돼지랑. Big! 오리 그렸어요. 아 근데 질은 괜찮다. 진 이쁘다. 애니멀 펌. 이쁜 할게. 이쁜 할게. 일단 제 형들. 그래서 한빈 형, 하우 형하고 지훈 형으로 받겠습니다. 지훈 형. What line? 지훈 형. 네. Okay, they did not translate but I'm sure they said like some sort of line. Right? 지훈 형, 하우 형. What line? 지훈 형. Hanbin, he's the reader. 지웅, 수. 하우. So, are these the like the oldest? I know 지웅 is the oldest, but some sort of line. But okay. I'm sure I'll get it. 하우 형 라인. 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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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ice. 오 뭔지 알아요. 오 형 센스. 라면, 라면 같은 게 이렇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 장면을 알겠지. 아 이거 무슨 맛이냐면 맛보실래요? 지웅이 형은 무슨 동양화를 그리고 있어. 동양화. 지웅. 지웅이 정말 좋아요. 저는 매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등판이 넓거든요. 그래서 넓은 등판으로 항상 재료주분들과 함께하라는 의미에서 장미를 그려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튜 머리 색을 보고 이제 컨셉을 정했는데요. 오. 매튜 머리 색을 보고. 동색깔? 동양화가. 하하하. 아무튼 우리iza. 나는 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다 너무 좋았죠? 그렇지? 이렇게 하하하. 이놈의 인생 캐릭터, 뭐지? 여우! 세 번째, 매튜 가방. 아, 이거 가방이에요. 히야 가방, 어, 가방. 우와, 좋네요. 만족스레스입니다. 아, 버처세이 버스. 젓가락 권법 젓가락 권법 오, 왜 시원하지? 이거 원래 돼요? 오! 오! 오, 야, 기미 마이크! 기미 마이크, 마이크! 오, 나. 헉. 뭐 하셨어? 괜찮아요, 빛이? 이... 죄송합니다. 진짜 사고뭉치다. 야, 얘가 너무 불편한 사람이야. 그럼. 너는 뭐 하는지 말아야 돼. 마이크를 마시지 못해. 그럼. 별로. 장신만. 음, 나 얼굴인 줄 알았다. 예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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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같은 거 보이는데? 아, 맞아. 어, 말이 돼? 어, 말이 돼? 이거 뜨거 같아, 지금. 아!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올드? 물감을 저렇게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등을 봤을 때 눈물이 나올 것 같애요, 안 나올 것 같애요? 아, 감동의 눈물입니다, 나와도. 저 등을 안 봤는데 왜 한숨이 나올까요? 형 등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등을 안 보셔서 그래요. 등을 보시면 한숨이. 러시아님 자간장. 러시아님의 소 마지역 원래 이 동皮 영상, 그 글래스와 와인. 와인 짠. 그 두개에 침ama 했다. 오케이. 오오. 아 너무 무서워네. 사랑했지요. 기억했죠? 아 너무 무서워. 하하핳. 귀에도... It's like it's written in blood. But Ricky did a very good job. 하지만 이것은 blood letter인 것 같다. 그런데 이 글씨는 wine letter인 것 같다. wine letter인 것 같다. I love you, Jyong. 아, 너 무서워. It does. 같은 거 했어요. 이거, Jyong이 형, 이발이에요. 이발. 진짜 잘 키웠어요. 진짜? 이것은, blue rose. 이거는 이제, 파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로즈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넘쳐 흐른다. 아티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좋아요. 하오 형이 랜서 판다 랜서 판다 랜서 판다를 닮아서 제가 다홍색으로 했는데, 중간에 조금 변질돼서 조금 더 아티스트 느낌이 나네요. 어? 제가 라쿤을 그려드렸어요. 지옥에서 온 라쿤 같긴 한데 이게 요거트 흐른 것 같은데? 아, 저는 앞보다는 뒷면... 아이고 뒷면... 이 뒷면을 굉장히... 그라데이션으로 제가 한빈이 형을 사랑하는 만큼 책을 썼었으니까 그 마음이 제일... 무서운 한 번나 나는 것이 한빈이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제 리폼이 다 끝났어요. 네! 소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시야를 해야 돼요 또 이 소품도 그냥 가져갈 수가 없죠 아.. 이거는 바로 가보자 강다니아 선배님 혜영 선배님 김재현 선배님 프러쉬 선배님 포킴 선배님 태민우 선배님 박재본 선배님 박효순 선배님 박지윤현 선배님 아, 미쳤다 우리 엄청 저래 This is Tim Trevor Yeah I mean Is it I don't think it's that hard of a game that they are surprised that they succeeded You just have to name like The The male stars right? The male ido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3. 4. 5. 5. 5. 5. 5. 5. 5. 6. 6. mundo 사랑하지ástico Die지마 OK 테리사 Screwball Men and ice cream Excellent, Excellent Oh, so he was wrong? 민트 초콜만 You have to say the ice cream name not- Not like a flavor, ok Okay 그 31가지 맛을 파는 아이스크림집에 민트 초트로 그치! 아.. 영리다 이게 또 한국 사람의 융통성 어, what's his movies? King Kong 오케이 Incredible 아하 Avengers Titanic The Miserable Captain America The Nones Who knows you? A lot of Marvel We dance your man We dance your man Oh! Yo, 감사합니다 Wow, 이거 너무 잘한다 우리 잘한다 서로 맞는 소품들을 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인 와인이요? 안 돼요 오락부장 씨잖아요 아, 예 그럼요 제가 한번 매치용 빵 매치용 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잘 할 수 있어요 나도 빵과 빵모자를 그러면 유지인은 학교 가자 학교를 가요? 아니, 저 내일 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자 아니, 아니 학교 또 가고 싶지 않아요 오, 이제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우리 인형 갖고 놀까? 아, 알겠습니다 학교를 가겠습니다 학교 가는 걸로 네, 학교에 가야죠 왜 빵을 드시고 계시지? 빡까 학교 가는 걸로 네, 학교에 가야죠 It's Matthew That's Matthew, right? He's eating the bread? Isn't that supposed to be a prop? 점점? 왜 빵을 드시고 계시지? 이걸로 또 빼세요 먹은 거 빼셔야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 네 와인 저는 뭔가 이 와인 하오 형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고마워 그리고 우리 한빈이 형은 뭔가 우산 속에서 등장한 스윗보이가 아 스윗보이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이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른 단계가 있어요 지웅이 형이 잘생긴 얼굴을 엄청 귀엽고 이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건욱이 형 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우리 테네 형이 너무 귀엽다 토끼가 있고 뒤에 공룡이 있으니까 오! 딱 어 와 이건 진짜 테네 형 꺼내서 I still think that on his back it looks like a lizard okay? like a pink lizard not a dinosaur or whatever else they were saying before it looks like a lizard 아 리키 보인다 자 리키 완벽하다 어? 뭐라고? 어? 리키! 형이 요술봉의 준공이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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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I don't think Ricky means it Ricky does not mean it 형이 요술봉의 준공이에요 The look in his eyes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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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을 마시겠어 하는 걸로 결정해보겠습니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게 뭐야 또 다른 연구 와 히히 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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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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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va! Where did this thing come from? Cute Umbrella Boy Will make it? I think you can make it better I will collapse You want this! What is it, my wine? Thank you Okay, fine All right I thought it was funny I thought it was very funny I'll see you as we get 해볼까요? PR영상 시작해볼게요! 레디 액션! 저희 제로베이스1의 새로운 PR영상을 공개합니다! 레디 액션! 오늘은 제로베이스1이 다시 PR영상을 찍기 시작할건데요 첫번째 소개해드릴 멤버가 있습니다! 권우기 사라져! 비비바바우! 바이바이! 지금부터 프린세스 시간! 프린세스 리키! 저는 프린세스 리키! 프린세스 리키! 제 능력은 저의 매직한 매력이예요! 제가... dangerously 섹시할거에요 thank you at the same time! let me invite my bestie to the party! 텔레! 나오라! bestie! 귀여운 아기우리 텔레가 등장했습니다! 귀여운 아기우리 텔레는 제로즈로 데뷔를 해서 공룡처럼 강렬한 컨셉트 하고싶고 토끼처럼 귀여운 컨셉트 하고싶었는데요 어?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네요 웅? 엄브렐라 보다 항상 행복할 때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재료주분들과 우리 재배원 멤버들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우산이,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비 오는 날씨에 한 잔 하셔야 되죠. 저는... 근데, you have to have a glass of wine on a rainy day? 오케이. I don't think that logic works, but sure. 여러분 재료주분들을 요거하는 와인 가게 사장님 장화입니다. 한 입 드실래요? 안 돼요. 저희 재료주분들 중에는 미성년자분들도 있다고요. 제가 미성년자 제 팀입니다. Really? God? 우리 학교로 가자. 유진아! 빵 먹어야 되지. 맞다. 네, 저는 유진이의 엄마, 석맥팀입니다. 오케이. 항상 재료주분들 든든한데, 든든한 엄마... They made him say that, or is that actually his personality? I mean, someone is going to be the mom of the group, right? But is that actually his personality, or he's just saying that? Like, because it's like a script. 석맥팀입니다. 항상 재료주분들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요. 어... 우리 빵처럼 우리 사랑을 주시면 말랑말랑 푸시푸시 행복한 빵을 되겠습니다. 어? 스티커가 있네요. 아, 그거 제 겁니다. 어? 네, 제 겁니다. 네, 그러세요. They... They tied it all up very well. Correcting very well. 안녕? 오랜만이야. 난 이제 뱀파이어가 아닌 인간이 되어서 돌아왔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오케이. 정말 너무 고마워. 어떻게 돌아왔냐면 보시다시피 난 이제 스티커를 좋아하게 되었어. 참고해 줘. 정말 잘 부탁해. 잘... 아! 아? What? 엄마한테 이럴 거야! 어, 아침으로 빵도 드셔서 건강 유지하시고 운동으로 더 건강하게. 어... 건강 유지하시고 저희 제로 베이스 원도 건강한 활동 그리고 제로 지하 여러분들도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봐요. Let's sing together! 안녕! 안녕!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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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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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R 영상 촬영까지 마쳤죠,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개인도 들어가고 팀 연결해서 같은 제로 베이스 원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고 이거 티셔츠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을 남았고 PR 찍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저희가 완전 이렇게 아락돌락하고 예쁜 티셔츠로 이런 TR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좀 더 팀에 대한 유대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맞아.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m... 네... 아멘